이 책이 원래 2014년 겨울에 최사장 저자가 출간한 첫 책이라고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데너냐 시리즈 첫 책입니다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고요 더블 밀리언셀러까지 기록한 책이라고 하네요 몰랐는데 2020년에 5년 만에 개정증보판이 나온 거고 오늘 저희가 녹음할 것도 2020년 개정판입니다 좋다 냠냠이가 첫 책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로, 원, 투 총 3권의 책이 있는데 1편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 2편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제로가 가장 최근에 출간됐던 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순서대로 한 챕터씩 살펴볼 텐데 이 5가지 주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는 점 순서대로 역사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사 챕터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사장 작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네 첫 번째로 직선적 시간관, 두 번째 원형적 시간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직선적 시간관은 과거를 거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설명에 의하면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 간다 그 말은 미래는 과거보다 더 발전된 진보적으로 진보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직선적 시간관이고요 네 원형적 시간관은 쉽게 말해서 동양을 대변한다 네 동양의 윤회사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형적인 시간으로 반복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원형적 시간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25페이지에 최사장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데 직선적 시간관은 서양, 그러니까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시간, 발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양은 원형적, 그러니까 순회하고 윤회하는 것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네,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제로편에서 2부, 인류에서 시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계속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시간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에서 서양적인 시간, 즉 직선적 시간관을 말씀드렸다 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최사장이 역사 파트를, 인류 전체 역사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공급 과잉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 수단이 중요한 것은 원시 공산 사회부터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 그리고 근대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는 공급 과잉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꼽고 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총 5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네 라는 점이고 방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고대, 중세, 근대까지는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개념으로 역사를 양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시대를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 시장 개척이 필요해지고 이런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가게 되죠 이런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가게 되죠 좋다 자 그러한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제가 역사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으로서 이걸 생산의 수단과 생산물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관계로 해석했다는 게 이해가 잘 되는 정리였거든요 원래 알고 있던 정보가 아니었어요 나만 그랬지 또 뭐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게 그래서 정말 이해가 잘 되게 해석을 했다 참신하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그냥 역사하고 원시, 공산사회 했을 때 구석기, 신석기 나오고 그때 원시 시대 때 어떻게 됐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는 경제적 수단으로 딱딱 키워드를 꼽아주니까 쏙쏙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 했던 책 중에는 지리의 힘 같은 경우는 경제라기보다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보다 더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이것이 아닌 다른 책들 예를 들면 사피엔스나 총균쇠 같은 책들에서는 농경사회 이후에 권력을 가진 자 혹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지배계층을 통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급구조로 그렇지 그런 식의 접근이었다면 이번에 이 책에서 그러니까 지대념장에서 최 사장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시공산사회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산 뜻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래요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원시시대라고 불렀었잖아 원시인들이 있고 신석기, 구석기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을 이야기해본다면 37페이지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 장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원시공산사회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인데 이때 말한 생산수단 생산물이 사회적 관계로의 권력관계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산수단이 있고 얘는 없어 이런 순간 권력의 계층구조가 생겨나게 된다 점자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최 사장이 A와 B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로 예시를 해주는데 어떤 채집 생활을 할 때는 우리 같이 채집을 하고 그걸 같이 쉐어를 하는 공동의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 돌조각이라는 농기구를 누군가는 갖고 누구는 갖지 않았을 때 생산물을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차별이 생기고 차증이 생기게 되면서 권력관계 계층구조가 생기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펭숙이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수단과 생산물 중에 그래도 무엇이 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혹은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부하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수단이 생산물이란 결과물보다 더 우유에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로 말씀드린 돌조각 같은 경우 생산수단 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집할 수 있는 구조에서 원시공산주의의 차별화 혹은 권력의 구조가 생성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음 고대 노예제 사회 이렇게 생산수단을 통해서 생산량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토지와 영토가 확장을 되면서 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왕 아니면 계급사회의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피지배층은 이것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기재를 했을 때 종교라는 것을 왕은 끌어들여서 믿음으로써 노예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네 고대 노예제 사회가 종교 통해서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점 이 특이한 점인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아는 시대로 얘기를 했을 때는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정치랑 종교가 일치했던 재정일치 사회가 이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합니다 좋은 키워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제로편에 6편과 7편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43페이지 그래도 한 가지 최사장이 주의를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지배자에 의해 신이 요청된다고 해서 혹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에 신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의 부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지금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책 2권의 후반부에서 참고하거나 본인의 지대능력 책 제로에서 심도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제로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마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걸 그러니까 제로를 먼저 하고 하니까 훨씬 낫네요 맞아요 여러분 꼭 제로를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시대로 분류합니다 경체봉건제 사회 그렇습니다 계급이 더욱더 세분화된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중세봉건사회는 이제 후기가 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계급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으로 첫 번째가 상업의 발달입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이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개념이지 상인이란 계층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에 유일했던 생산수단 토지랑 영토 이런 게 있었는데 외적으로도 상인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에도 상인은 당연히 있었겠지 물교환도 했었고 마켓도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냠냠이가 말씀드리는 상인이라는 것은 대양의 시대 전후로 해서 무역이 보편화되고 그 시장이 굉장히 넓어진 거지 확장된 거예요 지중해거나 그 이상의 마켓이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중세후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흔들렸던 게 공장의 발생이에요 그전까지는 이제 농경사회 토지를 통해서 농업이 발달했던 사회였다면 이제는 분업이나 증기기관 같은 생산 효율성을 일으키는 공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서 공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산수단이 되었고 이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들을 브루즈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브루즈화는 기존의 어떤 자본가들과 다른 새로운 계급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자연스러운 플로우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세 번째 장의 첫 3, 4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중세 봉건진 사회의 배경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역시 제로편 제로편 7장에서 저희가 약 40분가량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시면 정확하게 모든 시대적 혹은 상황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지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제로와 원의 그래서 이 편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리스나 철학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이때 브루즈화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왕 또는 영주는 어떤 종교나 신의 개념으로 다시 그들을 수렴하려고 했지만 이것에 반박하는 이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기존의 왕권 신수서를 대체하는 신이 없는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사회가 자신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회계약설 그렇지 기존의 왕권 신수서를 사회계약설이 대체한다 라는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시대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맞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프로레타리아가 등장합니다 프로레타리아가 뭐냐면 저희가 생산수단 소유한 사람들을 브루즈화라고 부르게 되었다 했잖아요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노동자계급 혹은 우산계급이라고 표현하는 걸 프로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크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브루즈화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로레타리아 계급 우리 사회도 지금 대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62페이지에 최사장도 설명하기를 사회는 매우 단순해졌다 생산수단을 소유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계급이 구분되니 말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점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때부터를 근대 자본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대 자본주의로 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시대는 생산수단과 생산물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고대 왕과 노예의 관계로부터 근대의 브루즈화, 폴레타리아까지 명칭과 관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그 기본적인 특징이나 성질은 바뀌지 않았었다는 점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를 최사장이 다시금 정리한다 개념을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자본주의의 특성을 한번 표현을 하는데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상태죠 이때가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앞선 중세 시대 때는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공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장은 보통 발주가 나기 전에 미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과잉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하지만 첫 번째 방법으로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으니 두 번째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근대 자본주의의 이유 단계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결국은 이 근대 역사의 흐름도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최 사장이 나름 증명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즘 말로는 신시장 개척이지 새로운 시장 즉 블루오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존에 자국 내에 있는 시장 혹은 기존에 식민지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야 공장에서 쏟아져는 무수하게 많은 공급물들이 생겨났으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가 공급 과잉이라고 하고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 식민지화를 이루다 보니 더 이상은 식민지를 늘릴 데가 없었다 그러니 내가 결국은 저 녀석의 식민지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제국주의 시대로 도래가 되었고 그런 것들에 맞불이 붙어서 결국 1차 대전까지 이어진다는 흐름을 설명드린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또 독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독일이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미 많은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고 더 이상 내가 뺏을 땅이 없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빼앗아 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그래서 이게 굳이 사라예보의 총성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흐름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제국주의 시대 때 너도나도 식민지 하나씩 갖고 있는데 독일이 늦게 출발했으니까 내가 뺏으려면 전쟁밖에 없겠네 해결책으로 수단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최 사장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의 흐름마저도 경제적인 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77페이지 산업화로부터 시작되었던 자본주의의 개념을 최 사장은 공급과잉이라는 키워드로 다루기 시작했고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 새로운 시장 특신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식민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런 식민지들이 필요하다 보니 제국주의가 형성이 된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있었고 이러한 국거들을 중심으로 식민지 경쟁을 하다 보니 펭숙이가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이 식민지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이유로 인해서 중화공업을 발달시켰고 그러한 중화공업을 바탕으로 무기, 군수산업의 발달이 보다 촉진되었다는 점 그러다 보니 내가 저 식민지를 뺏으러 가느니 너희를 빼앗겠다 너희를 점령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최 사장이 설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살아의 보사건 저희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 한 꼭지를 다뤘었기 때문에 여기서 최 사장이 약 두 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살아의 보사건은 저희 지난 방송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넘어갑니다 보통 전쟁 후에는 사람들도 많이 죽고 폐허가 된 모습들을 많이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최 사장은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굉장히 짧아요 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공급 과잉 문제를 일시적으로 사실 1차 세계대전이 해소해줬다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은 꼭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냠냠이가 좋은 부분을 지적해줬다 과거 저희 방송에서 다뤘었던 유바라라리의 극한의 경험 서양 유럽 전쟁사를 전공한 유바라라리가 전쟁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 그리고 토마 피케티의 자본가 이데올로기에서 다뤘던 내용 동일하게 두 학자가 다른 분야 다른 전공에서 강조했던 것은 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강조한다는 점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의 참전권이 실현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소비가 촉진되고 앞서 강조해준 것처럼 소비가 촉진되고 뭔가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고 또 새로운 신문명까지도 신문물까지도 개발이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전쟁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인상 깊게 그 편들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역시 여기서 79페이지에서도 최 사장이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 1차 세계대전이 공국가행을 일시적으로 해소했다면 그 이후에 세계의 경제대공황이 나타나게 되죠 공국가행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 시장개처 그리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과 또 다른 나머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가격 인하 그러니까 전쟁은 시장개척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고 그래서 전쟁을 해봤더니 돌구공 공급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되더라 해소되더라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 계속 시장개척을 하려고 싸우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냠냠이가 말해준 두 번째 방법 가격 인하 방법이 등장합니다 선택해본다 그래서 이런 공급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그런 구조조정이 대량 실업을 약이 시키고 그 실업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거죠 또 소비가 위축됐더니 계속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급가행되는 생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수요를 그만큼 창출하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 거고 이 악순환 끝에 결과적으로 미국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무너뜨리게 된 사건 바로 1929년에 일어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길게 할 거 없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대공황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 챕터를 한 20분 정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새롭게 대공황에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이라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 국가의 모델을 제시한다 미국, 러시아, 독일 그러나 미국은 저희가 거꾸로는 세계사에서 주로 다뤘었고요 러시아와 독일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수정한 미국과는 다르게 공급과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폐기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수성, 자본주의의 본질이 공급과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생산해내는 거잖아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끊어버리는 거지 자본주의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끊겠다 태생적인 장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마르크스가 나쁘게 혹은 한계로 지적했던 거고 그게 바로 러시아가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성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는 해법으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고요 그 이후에도 러시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는 걸로 명칭을 전환했죠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독일은 1차 세계대전도 이미 패전을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빚을 떠안고 있었다 전쟁 배상금을 이미 갚고 있는 와중에 대공황까지 겹치니까 거의 국가 파산에 직면을 했었고요 그런 국가 파산을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이 선택한 거는 바로 궁극화 그래서 궁극화를 통해서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독일이 선택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전쟁 배상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 당시에 마침 공교롭게도 나타난 게 히틀러라는 점 역시 이 부분도 거꾸로 읽는 세계사 6장 히틀러 편에서 다뤘습니다 그의 등장 배경부터 히틀러의 생애와 세계 2차 대전까지 다뤘었는데 여기 최 사장이 다루는 내용 굳이 독일의 대공황의 해결 방안을 가져온 점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지 누군가는 타깃이 필요했고 우리가 이 빚을 갚느니 이 빚을 갚을 대상을 없애버리자 오히려 더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노동해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빚을 다 갚지 못할 거니까 그러느니 우리가 빚을 갚을 대상을 응징하자라는 내용으로 접근했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뭔가 실질적으로 타깃이 될 만한 대상이 필요했고 또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앞에서 냠냠이가 설명해줬던 상인 계급의 출연부터 이어졌던 부르주아 계급들 주로 유대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지대노냐 제로의 7장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또 그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가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도와줬던 배경에 바로 유대인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유대인에 대한 박해 즉 홀로코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과 종교적 철학적인 분야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 단순히 히틀러가 그냥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지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역사적 철학적 종교적인 이런 흐름도 같이 보시면 보다 더 폭넓게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 국가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죠 첫 번째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방안을 펼쳤고요 뒤에 경제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의 수정이라 함은 후기 자본주의를 나타낸다 수정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2장에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는 공산주의로 자본주의를 폐기하는 결정을 했고 마지막 독일은 궁극화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유지하되 궁극화로 민족주의를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한 게 어쨌든 독일이 본인들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2차 대전이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말씀을 드리고 냉전시대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의 충돌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최 사장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역사의 챕터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그리고 경제 챕터를 받아들이기 앞서서 도대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왜 싸워야 하는 것일까? 라고 98페이지 질문을 던지고 그냥 두 체제가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해봤던 것 같고 나름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원시공산주의 사회부터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공급과잉의 형태로 발전 혹은 진화해 오면서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 또는 식민지가 필요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체제는 보다 더 많은 이웃 국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와 반대급부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름의 체제를 형성하고 세력을 유지하다 보니 더 많은 시장 개척이 어려워진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공산주의 국가와의 공존이 어려워진 거고 또 반대로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하고 우리는 거래 안 해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야 자기들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체제장이 강조한다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어? 우린 무역 거래 안 해? 하고 무역 거래를 안 한다고 한 것 자체가 자본주의한테는 시장 축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념이다 그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인 거지 우린 너희가 거래 안 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애국이라는 개념을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주입을 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게 됩니다 그렇게 약 반세기 동안 이어졌던 냉전 체제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국면이 결국은 소련의 경기 침체와 비효울성 때문에 급격하게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고르바초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뤘던 것처럼 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앞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체된 소련과 미국은 화해를 하게 되고요 긴장이 완화된 그 시기를 대탕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 다음이 대탕트네 그렇게 냉전 체제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까지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달려봅니다 달립니다 냉전이 종식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독주하게 된 거죠 그때 등장한 신자유주의입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일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닌 체제들이 덜어 남아있긴 하지만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는 자본주의 즉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수세기를 지속해온 보편적인 혹은 안정적인 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나름의 우려를 표현한다 우리는 탄생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체제를 수천년의 인류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독특한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정의한다는 점 그래서 이 역사라는 챕터를 이 책의 가장 맨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다음 장에 나온다 지금 발딛고 있는 세계가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알고 내가 사는 세계가 지금까지의 인류 전체가 살아왔던 평균적이고 부편적인 삶의 모습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는 것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한 이 설명은 우리가 지대넘약 제로 마지막 편 에필로그에서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 책 지대넘약 시리즈 012 중에서 1을 가장 먼저 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앞 챕터잖아 그리고 지대넘약 012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제로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 내용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게 이 긴 서사의 시작과 끝에 동일한 방식으로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세계를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고 왜곡된 세계일 수 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마저도 제로에서도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 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강조하면서 역사 챕터를 마친다는 거 넘어갑니다 역사에 이어서 경제를 말씀드립니다 경제와 역사 역사에서도 뒤에 경제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경제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복이 되고 어떤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크게 네 가지 경제 체제를 말씀드릴 거라는 거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네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 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네 앞에 역사에서의 키워드는 생산수단과 생산물 그리고 근대 이후의 공급바잉 네 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다뤘었다면 네 경제의 챕터는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 네 이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나간다는 거 맞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 121페이지 시장의 자유가 커질수록 정부의 개입이 작아질수록 당연히 세금은 덜 낼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게 적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복지가 줄어든다 그렇죠 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그와 반대로 역시 시장 자유가 작아지면서 정부의 개입이 커지면 정부가 많이 손을 댈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할 것이고 네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 순간 역시 복지도 복지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네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시고 네 고려해 주시고 네 가지의 경제 체제를 분석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초기 자본주의 바로 갑니다 네 바로 갑니다 첫 번째 경제 체제 초기 자본주의 네 산업혁명기 근대 시대에 시작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유만 존재하는 경제 체제예요 애덤 스미스를 떠올리시면 네 바로 이해가 된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유명하죠 그래서 자유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믿고 거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는 한 가지 키워드 시장입니다 시장 정부는 없어요 시장의 자율적인 자율적인 조정 능력 그렇지 경제 조정 능력 네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초기 자본주의의 한계도 표현을 하긴 해요 이런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만 있다면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소비 위축이라든지 공급 과잉 문제 결과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장 실패 상황을 몰고 왔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대공황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거꾸로 있는 세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한 가지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경제 체제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경쟁의 과잉으로 인해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이 원인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최사장의 접근 방식이 1권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게 제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 예를 들면 137페이지 초기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얻는 이가 누구인지 또 희생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자 누가 초기 자본주의를 선호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랬더니 당연히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초기 자본주의를 선호한다는 거지 노력한 사람 말고 이미 부가 이만큼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부를 축적한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런 면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한계도 있고 또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정화 능력 혹은 자정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대공황을 마주하고 대공황 이후로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를 살펴봅니다 자본주의를 수정한 거죠 후기 자본주의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요 앞서 말했던 애던 스미스의 주장처럼 자유주의 경쟁을 믿자라는 입장이 대공황이라는 어떤 사건으로 실패를 보여줬고 시장에서 불신이 생긴 거지 시장만 그대로 두면 안 되라고 네 그래서 케인즈가 주장하기를 어떤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논지가 펼쳐집니다 이 부분도 역시 거꾸로 흘리는 세계사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대공황 챕터 다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계속 참고만 부탁드리다가 끝없이 참고 근데 이미 그 정도로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 네 여기 지데너냐 또 상세히 설명은 해주지만 여기서는 흐름 설명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흐름과 키워드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술술 넘어가게 하는데 저희가 했던 거꾸로 있는 세계사랑 지데너냐 제로편은 좀 더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했다 예를 들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익세에서 노즈벨트가 은행의 개수 부실한 은행을 다 없애버렸고 부실한 은행을 바로 정리했다라는 것들이 세부 사례도 나오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서 다루진 않잖아 흐름이니까 여기는 흐름이에요 그런 면들을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들이 있으니 보다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도 역시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고 자본 독주하는 걸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보완책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나와요 계속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수요가 없는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장기 불황 상태가 도래하게 됩니다 정부가 너무 다 과도하게 개입을 하니까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 그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다면 후기 자본주의는 시장보다는 정부 정부의 역할이 더 대두가 되었던 것이고 정부의 개입이라는 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산업의 개발과 발전이 있었다 국영화라든가 국가주도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인해서 대공황을 극복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부의 개입에도 역시나 냠냠이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는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 야 이거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니까 결국 또 이게 문제가 되네라고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다시 공감대를 형성한다 사실 이것은 정부 실패라고 어느 정도 규명이 되다 보니 결국 후기 자본주의 이후에 신자율주의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 정부가 공공사업을 주도하지만 그 공공사업이 항상 성공할 수도 없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질이 낮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과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떠안고 신자율주의로 갑니다 신자율주의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자라는 경제체제입니다 시장의 역할이 돼도 되는데 초기 자본주의와의 차이라면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만 존재하고 신자율주의는 나름의 정부의 역할은 인정 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더 주가 될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한 거죠 없앤 건 아니고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시장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정부 주도 그리고 신자율주의는 시장 주도가 된다는 점 이렇게 세금과 규제가 줄어든 신자율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대 자본의 독점 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국적 기업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신자율주의잖아요 시장의 독점 그리고 빈부격차 그렇지 지금 저희가 현재 실생활에서 겪고 있거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자율주의 시대의 문제라고 지적이 된다 한계점이 있어요 결국은 이 공급과잉으로부터 역사 챕터에서 설명하는 근대 자본주의 이후 시대에 갖는 자본주의의 특징이자 특성인 공급과잉이 낫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신자율주의까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독점 현상과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면서 항상 노동자만 희생하는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노동자가 희생하는 사회가 아닌 반대편의 공산주의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름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임금과 적당한 대우만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저 반대 진영에서는 노동자들이 최고야 혹은 너희가 우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독점을 한 자본가의 자본을 오히려 엠빵을 해서 나눈다거나 그런 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들어가 봅니다 경제 챕터에서 다루는 마지막 네 번째 경제체제고요 공산주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 있는 경제체제죠 이런 경제체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원인을 꼬집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리고 생산수단의 구규화가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고요 정부 주도 계획경제 실패 그리고 자본주의의 방해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 세 가지 체제와의 차이라면 공산주의의 특징은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 공산주의가 뭐가 다른데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야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개인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 사유화가 안 되는 거죠 구규화만 있는 거죠 그러나 인여 생산물에 대한 소유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을 만드는 공장은 소유할 수가 없어 공산주의에서 개인이 그러나 공장에서 나온 빵 100개를 소유할 수는 있다라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쓰고 똑같이 공평하게만 갖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덜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여 생산물은 가질 수 있구나라고 조금은 폭넓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차이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자면 흔히들 마르크스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마르크스주의는 실제로는 해겔의 변증법에서부터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지네넘야체로 6편 서양철학의 후반부에서 칸트 이후에 서양철학을 바다로 만들어준 서양철학을 완성해준 철학자로 저희가 해겔을 언급했었습니다 또 나온다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합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전개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게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반대되는 반이 있고 이것이 또 새로운 합을 만든다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이룬다는 것 고대에 정의 왕 그리고 반의 노예가 있다면 이것이 새로운 영주라는 합을 만들었고 중세시대 영주를 만들었죠 그 합인 영주도 결국은 다시 그 중세시대에는 정이 되고 정이 되고 그 반대 개념 농노가 등장하고 그래서 영주와 농노의 또 합으로 근대 사회에선 부르주아가 등장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숟가락을 얻는다 근대에 합으로 등장했던 부르주아가 다시 정 그리고 그 반으로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등장하고 등장하고 그러한 정과 반이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가 만나서 결국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이 모든 정반합의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서 마지막 계급으로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해결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꾸준히 고대, 중세, 근대를 거슬러 올라오면서도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태만 혹은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 지배관계 혹은 계급관계는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그 마지막 단계는 그래도 합을 이루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즉 계속 반이었던 입장에서의 역사적인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모델이었고 네 그래서 이 프로레타리아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모두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르크스가 했죠 네 이렇게 공산주의까지 네 가지 체제를 말씀드리고 네 그러나 한 가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 봅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 네 개인에 한해서 말씀드렸고 그러한 차이를 자본주의와 구분할 수 있다면 네 자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뭔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최 사장 작가가 세 가지로 알려줘요 좋다 첫 번째가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인데 공산주의는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즉 프로레타리아 네 노동자 스스로로 보는 입장을 가졌고요 반면 사회주의는 노동자는 스스로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엘리트 일정의 엘리트 계급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리더 계급이 있어야 한다 그게 사회주의 플라톤의 철인 정치와 같은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대립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한 방법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사회주의에서 엘리트의 계급이 전체를 보장하기 위해서 리딩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사회가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언젠가는 엘리트 계급이 리딩하는 그 사회는 결과가 아니고 수단으로서 과정의 기능을 한다 아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되는 게 사회주의 그 사회를 수단으로 부르는 이유가 자본주의에서는 갑자기 노동자가 특정 정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급격하게 변할 수 없으니까 과도기로 보고 그 노동자가 아닌 그런 국가랑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우린 지금 필요한데 공산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 운영되는 사회,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쓰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사회주의를 수단으로 써서 우린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채택할 거야 그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는 결국은 과도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공산주의의 입장에서지만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방향에 혹은 그 과정의 사회주의가 놓인다는 거고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고요 세 번째 구분하는 방법은 내포의 관계로 보는 건데요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공산주의를 그중에서도 노동자에 의해서 계획경제라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경제체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 포함된다는 개념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의 더 넓은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사회가 주도하지만 그중에서도 노동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회주의는 엘리트 집단이 이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그 수단 혹은 과정에 있다는 거 그리고 경제주체로서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경제체제를 포함할 수 있다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반대로 역시 공산주의는 엘리트 계급이 아닌 노동자 계층 즉 프로레테리아 계층이 이끈다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의 혁명의 단계 역시도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 내포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공산주의로서의 경제체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됩니다 네 좋다 대부분의 경제 챕터를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체제가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근대와 현대를 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인데요 사실 초기 자본주의가 시장의 역할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는 그 시장보다는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졌고 세금을 올리고 복지 역시도 커지게 했다는 것 공공산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희망을 찾았으나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게 됐고 신자유주의는 다시 정부보다는 시장의 개념이 더 커지게 됐죠 시장 주도 성장을 이끌게 되었고 역시 후기 자본주의와는 반대로 세금을 덜 걷게 되다 보니 복지도 역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반대극부의 효과들을 보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결국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고 본다면 이와 달리 공산주의는 역시 시장과 정부의 개념으로 본다면 100% 정부 주도 시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에 더불어서 저희가 사회주의까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말씀드리면서 경제 챕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사와 경제 챕터를 마무리하고 역사와 경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로 넘어갑니다 정치는 최사장이 한 줄로 요약을 한다는 거 그 내용인 즉슨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이 정치 파트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이야기해봅니다 그 기준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는데 보수와 진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와 진보 그 개념이 맞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이미 보수거나 진보인 시대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최사장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개념부터 잡아가면서 정치체제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안정적이냐 아니면 불안정적이냐에 따라서 관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이 아닌 사회의 원인이 있다라는 사회 책임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진보 또는 보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이다 또는 불안정하다 라고 말할 때 세계는 도대체 뭔가 라고 봤을 때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개념인 신자유주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수 혹은 오파 아까 그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은 이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지지한다거나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이죠 그리고 반대로 진보 혹은 좌파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요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고 세금을 높이자 복지를 향상하자 입장을 고수하는 쪽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수는 결국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세금을 축소하면서 복지를 역시 같이 축소한다는 거 그래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은 기업 위주로 자본가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진보는 반대로 역시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보의 개입을 추구하면서도 세금을 높이고 복지 역시 확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자나 농민, 서민 등이 지지한다는 거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지대넘약 1권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 혹은 중심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느냐 혹은 세금을 많이 걷지 않느냐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정치적인 견해도 나뉘고 사회적인 분류도 할 수 있고 윤리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 이러한 중심을 잡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와 진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본인 개개인이 전체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에 어디에 부합되는지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최 사장의 주장이고 보수와 진보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표로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 자본가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정치 성향으로서는 보수와 진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보수가 이어지는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노동자인데 진보를 선택하는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로는 나는 자본가인데 진보를 선택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 노동자인데 보수를 선택하는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 사장의 분류긴 한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간략히 말씀드려봅니다 자본가인데 보수를 선택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앞서 역사 경제 그리고 정치 파트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과 맥락 속에서는 내가 자본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특히 보수의 지지층으로는 자본가나 기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인 거고 반대로 2번 내가 노동자이고 진보를 선택한 경우 역시도 진보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세금을 더 많이 중앙정부가 거듬으로써 더 많은 복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런 개념에서도 역시 1번과 2번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3번부터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내가 자본가인데 진보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정의롭다라는 표현으로 최선이 가름하더라고 그래서 자본가이면서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라는 전제로 경제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것임 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선택한 건 그가 경제적인 측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까지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1번에서 내가 자본가인데 보수를 선택한 경우는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 더 큰 의미와 중점을 두는 케이스고 여기 3번의 케이스 내가 자본가이지만 진보를 선택한 건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즉 자신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더 정의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4번은 내가 노동자이면서 보수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퀘스천을 답니다 왜냐하면 최 사장도 여기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조금 이상하다 사회 판단 조금 이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를 선택한 사람은 일단 생산수단이 없고 자본가에 비해서는 가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진보 대신 보수를 선택했다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인 판단도 아닐 뿐더러 윤리적 판단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죠 경제나 정치의 이해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선택이다 그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4번을 선택했는데 사실 4번의 케이스는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생략하고 그래서 방금 이렇게 4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 4가지는 단순히 자본가인데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는 데는 외교나 안보, 교육, 지방정책, 정치인의 도덕성 등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인 분류를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또 그 기준을 경제, 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 있고 보수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시장 중심,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부 중심이라는 거 결국 그 기조에는 세금의 부과에 차이를 두고 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최 사장 개인의 견해로 나름 나누고 있다는 점 본인도 밝히기를 임의적이고 거친 구분이 추상적이었던 이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거 다만 지금부터의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명심하고 세부적인 구분은 독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스스로 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체제 경제체제는 초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장 끝에서는 보수인 극우부터 진보인 극좌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극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을 정말 적게 10% 미만으로 내는 쪽을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가를 중심으로 하니까 세금을 덜 내니까 극좌는 세금을 많이 내자 많이 내고 복지를 확대하자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자라는 입장이니까 공산주의나 진보라고 대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의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최사장이 중도를 어디에 놓느냐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중도를 후기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중심에 뒀더라고 시장의 자유와 정부 개입을 어디서 우리가 가운데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기점을 나눠봤고 그 다음 정당 한국의 정당을 보수라고 우리나라 정당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구분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금 당명이랑은 달라요 시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극우 그리고 우파 중도 우파까지를 보수로 개념을 정립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정당을 지금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도부터 중도 중도 좌파 급좌까지를 진보당 진보에 속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있는 당명으로는 정의당 그리고 중보당을 이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경제체제와 맞물려서 중도를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있느냐를 볼 수 있고 흔히들 헷갈리시거나 혹은 혼동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렇지만 최사장의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도 우파로 설정했다 그 이유는 217페이지 최사장 개인의 견해이긴 하지만 중도로 민주당을 분류한 데 있어서 그 이유로는 민주당은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어쨌거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이라는 거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보수 우파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제1정당, 2정당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거대 정당이 모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 매스미디어, 매체죠 이것도 보수랑 진보랑 나눠주고 있습니다 중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서 구분보면 중도가 경향신문 한겨레예요 맞나? 그들이 중도가 아니고 중도보다는 좌파 쪽으로 중도 좌파? 라고 최 서장이 분류를 한 것이고 신문사로 말을 하면 극우 우파 세력에 속하는 신문사가 국방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보수로 구분되어 있고 방송사로는 종편, SBS, KBS, EBS, MBC를 다 우파의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국방일보와 종교를 다룬 종교 채널들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주장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언론 매체들 또는 공중파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왜냐? 이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 즉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수익구조를 유지하는 기업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송사이기 때문이죠 여기 정치 파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223페이지인데 결국 미디어는 고객은 시청자가 아니라는 거 고객은 기업이다 미디어의 주 고객은 어디까지나 기업이고 그 기업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한다 책의 후반부의 윤리와 사상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같은 미디어를 다룬 내용으로 14조 정도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뷰가 새로운 게 미디어가 판매하는 상품이 바로 당신 시청자다 시청률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의 수익구조가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기업에 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진보적인 언론과 방송은 어디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물론 재벌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운영규모가 공중파라든가 기존의 기상언론과는 다르게 작은 소규모의 미디어의 형태를 띌 수 있고 결을 같이 해서 인터넷 언론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재벌그룹이나 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수나 우파적인 성향에서 혹은 그 지배하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진보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 정리를 한다 그리고 경제 주체로 넘어갑니다 경제 주체로는 보수? 국우 쪽에 있는 쪽은 다국적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더 친화적인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세금에 민감한 집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돈 제일 많이 버는 다국적 기업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어떻게든 피해가겠다 혹은 내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다는 거지 제사장의 뷰는 그리고 진보인 극좌 쪽에 있는 쪽은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이쪽이 바로 진보 쪽에 속하는 거고요 노동자 개인이 어디까지나 자본가나 기업을 상대로 임금을 협상하기도 힘들고 근무환경 개선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노동조합 혹은 노총을 통해서 보이스를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띄지 않느냐 이게 앞에서 세금 문제로 연결하면 결국 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그리고 사회집단 마지막으로 사회집단 사회집단은 보수 쪽에는 이제 군이나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극우 쪽에 서 있다 이들이 왜 극우에 있냐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군대나 종교 쪽이 가장 우위에 있을 것이고요 진보 쪽에는 극좌에는 학생운동 현재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학생운동 쪽이 극좌 쪽에 포함됩니다 군은 역시나 나라를 혹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종교 역시도 우리가 앞서의 책들에서 살펴봤었지만 종교를 통해서 국가의 정신적인 부분 맨탈적인 부분 혹은 사상적인 부분을 통일시켜 왔다는 거 종교나 군이나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수에 가깝다라고도 여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235페이지에 종교에서 너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니 사회를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사조로 이야기를 하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레인지에 속하는 학생운동에 대해서 몰랐던 개념이 등장하는데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이 NL과 PD로 구분이 된대요 몰랐어 네 그래서 NL이 번역하면 민족해방이라고 하고 반미와 통일을 추구하는 운동계열을 말을 하고요 PD는 피플스 데모크리에이틱의 약자로 민중, 민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PD 쪽 운동권은 자본주의 반대,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근본적인 풀이가 마르크스로부터 기인했다는 거 그리고 자본가에 의해 노동자 착취가 잘못됐다는 데서는 공통점을 띠나 그렇지만 NL은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PD는 북한 문제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대학생 혹은 운동권이라고 보면 NL과 PD의 구분이 어렵지만 대학생 운동권 집단들이 혹은 단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놓고 본다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 NL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PD 이렇게 쉽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다 물론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말을 아는 친구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좋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파트의 절반을 달렸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진보와 보수가 어디까지나 경제체제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현실 정치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체제, 정치정당, 미디어, 경제주체 그리고 마지막 군과 종교, 학생운동까지 말씀드린 사회 집단까지 그 다섯 분야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최 사장이 지대덤랏에 정리해둔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는 나름 뒤로 해둡니다 여기서부터는 최 사장의 말씀 앞서도 전달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중앙과 판단에서 정리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세상은 둘로 구분이 되고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우리 누구나 속해 있다는 거 물론 그것을 본인이 어디에 속했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선 보수일 수 있고 이 상황에선 진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는 내가 진보고 보수냐가 아니라 결국은 세금 문제로 접근했을 때 나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형태의 정책 결정이냐 혹은 내가 복지 차원에서 덜 받고 더 수혜자가 되고의 차원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수와 진보를 정의 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접근을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최 사장이 예를 든 케이스들 FTA 그리고 무상급식 마지막으로 민영화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만한 민영화 문제 한 가지를 이야기해볼게요 민영화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했던 어떠한 생산수단을 민간 부분에 매각하거나 또는 위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시장의 자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세금과 규제가 축소되는 방향이라면 이것은 복지의 축소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선 이익이 증대될 것이고 노동자와 서민 입장에선 손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이것을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위탁되거나 매각된다는 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든다는 의미와 같지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 할 영역들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의 소유였던 것이 큰 기업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기업의 자본력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했던 걸 정부는 철수할 거 아니에요 결국 여기서도 세금이다 네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세금이 줄어들면 복지가 줄어들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은 반대 그리고 보수 정당은 찬성하는 입장을 민영화 문제에 띈다는 것 이 민영화 문제가 무상급식과 FTA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상급식 역시도 복지를 증대하자 복지를 증대하자 세금을 더 내자 그러면 이제 보수는 안 돼 세금 덜 낼 거야 하고 진보는 그래 복지를 증대하자 그래서 진보는 찬성하는 입장이 될 거고 보수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FTA도 자유무역 개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수출입을 자유화하는 거에 대해서 자본가들 입장이었던 보수는 그래 좋아 시장이 열리고 거래 많아지고 자본이력 많아지고 규제 없어지니까 좋다 그런 입장인 반면 진보 쪽은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나 소상공인 소규모 영세 상인의 경우죠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개념 특히 세금을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회 현안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 힘이 생긴다는 것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말씀드리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옵니다 정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는 별개로 정치적 민주주의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결국 한 가지의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래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 시민들 또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대부분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한다고 최 사장이 이야기한다 네 그렇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엘리트주의 또는 독재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체제로서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거는 엘리트주의고 오히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경제체제로서의 단어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정치와 경제를 나눴을 때 민주주의는 정치에서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반대 개념은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제에서의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이 자본주의다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무역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거지 이게 앞에 역사 파트에서 살펴봤던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정치 파트에서 이 두 가지 체제에 대립하는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주의의 장단점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전체가 모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고 대리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대신 투표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있을 것인데 어찌 됐든 내 의견을 직접하든 대신하든 전달하에서 취업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실제 내 의견이 다 반영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비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최 사장이 앞에서 우리가 줄곧 이야기했던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 의사가 정책결정에 하나하나 반영이 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대리자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띈 정당에 내가 투표를 했을 때 내가 보수 정당을 선택한다면 그 대리자가 보수 정당의 기치를 들고 경제체제에서는 신자율주의를 선택할 것이고 시장의 자유 확대를 주장할 것이고 세금의 인하는 너무 당연하고 그로 인해 복지도 축소될 것이고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대면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러한 원동력들로 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즉 이 보수 정당이 표를 주는 것이 내 정치적인 의견을 의견을 피력하는 데 굉장히 주요하게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최 사장이 설명한다는 거야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의미이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또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한마디로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아이러니하긴 해 민주주의가 모두 의견을 반영한다면서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독재가? 그렇죠 생각도 했잖아요 독재가?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 경우로 최 사장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가 선거를 통한 독재자의 탄생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할 때 이 사회가 만약에 매우 다 귀가 얇아 귀가 얇아서 남의 말만 듣고 뽑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쉽게 누군가의 말에 호도되고 휩쓸려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 듣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는 사실 조금 달리 생각하면 귀가 얇다고 표현을 했지만 최 사장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한 사회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역시 최 사장이 표현하기로는 소수의 달병가들이 기대만큼 뛰어나고 정의로우며 덕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즉 대중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표로 선출을 했는데 그거의 최악의 케이스가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히틀러 히틀러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선거를 통해 독재자의 탄생할 수 있는 경우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다수의 독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한 명의 독재자 한 명의 달병가로 인해 독재가 일어나는 케이스였는데 두 번째는 이 독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다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선거를 해서 누군가를 뽑을 때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성원들이 있다고 하면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내 이익이 먼저야 하는 그 구성원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줄 수 있는 대리자를 희망하고 그 대리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이 다수의 독재의 경우에는 최 사장이 역시 설명을 좀 더해보면 이 사회가 교육렬이 굉장히 높은 사회인 거야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도 높아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재테크라든가 경제를 도모하는 수단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게 되는 경우고 이러한 경우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결국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과 부를 추정하는 다수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리인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될 수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다수의 독재를 의미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의 장점과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따른 독재의 단점까지 알아본 거고 그 다음으로는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엘리트주의 독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알아볼 거죠 알아봅니다 네 엘리트주의는 저희가 지대적량 제로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소크라테스의 철인정치와 비슷한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 책에서도 265페이지부터 소크라테스의 역사와 서사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지대적량 제로 6장 서양철학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가름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엘리트주의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264페이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치권력이 어디서부터 얻어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인데요 정당성을 어디에 부여하느냐 민주주의는 선출되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죠 왜냐하면 시민에게 어떤 특정 정치인을 대리자로 뽑거나 뽑지 않을 권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러나 하지만 엘리트주의는 통치자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죠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은 엘리트 스스로에게 나오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내가 이들을 이끌 수 밖에 없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보여한다 왜 대중은 무기력하고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이러한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육장 서양철학에서 다뤘던 소크라테스인 거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은 앞을 참고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 엘리트주의나 독재주의 같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정치의 치명적인 한계가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고 해요 두체제의 공통점인 거야 네 물론 최악의 공통점인 거지 최악이죠 그래서 정치 파트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세금으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인 엘리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정의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독재와 민주주의를 놓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체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고 최 사장이 설명한다 사실 답이 나와있는 대답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렇죠 최 사장 작가가 결론을 말해요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의한 독재와 엘리트 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아무리 이상적인 개인이 있다고 한들 이상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라는 게 애시당초 없기 때문에 경제체제를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치이니까 이상적인 경제체제가 없는 한 이상적인 정치체제도 존재하지 못한다 명확합니다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정치제도도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체제도 어떤 다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어떤 다른 집단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의 두 갈래를 우리가 진보와 보수로 나눠봤던 것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선택하면 다수에게 돌아가는 복지체제가 미완이거나 부족하게 느껴질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역시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 성향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최 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체제는 무엇인가라고 던졌지만 결국 완벽한 체제는 없다라고 없다라고 나름 허무한 결론을 내려보면서도 마지막으로 경제와 정치체제의 결합을 이야기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경제체제로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가 있었고요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와 독재 엘리트주의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의 경제체제 두 가지의 정치체제의 조합으로 총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자본가이면서 보수와 진보를 선택하는 것 노동자이면서 진보와 보수를 선택하는 것 이 그림과 사실 흡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가진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국가로는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다수가 의사결정을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경제체제를 결정하는 국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니까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결론 그리고 2번 다음 조합은 사회주의와 독재, 엘리트주의를 결합시켜 본다 흔히 공산주의라고 부른다는 내용이고 공산주의를 플로레타리아 독재사회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이러한 모델은 소련과 중국, 북한이 있다고 정리합니다 자 3번 자본주의를 추구하지만 정치체제가 독재라면 이 체제 이름을 조합해보면 자유독재국가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그 자유는 억압받지 않은 그 자유를 의미하는 그 자유가 아니고 시장의 자유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시장의 자유라는 그 의미를 도입해보면 자유주의적 독재국가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계획경제사회라고 부르고요 이 모델이 우리나라 60년대에서 80년대 군부독재 시기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유독재체제라는 거 군부정권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했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기업의 활성화,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계획된 경제 정책 자체가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니까 계획경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는 실제 우리가 마음껏 뛰놓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시장의 자유 그렇습니다 시장과 정부를 이야기할 때 그 시장의 자유를 여기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합 4번 4번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 형태 이것이 우리가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살펴봤던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 굉장히 낯선 우리한테 가장 낯선 개념이죠 그렇게 낯설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최 사장이 설명하기를 이 체제만큼은 한국 역사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상상 속에 있는 체제인 거야 사실은 실제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래서 사민주의는 공산주의와 그럼 이념적인 토대를 같이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가 답이고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만을 인정을 합니다 노동자만 가능한 거야 그러나 사민주의는 조금 달리한다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익도 대변을 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민주의입니다 우리가 앞에 역사와 경제에서 줄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수단의 소유를 공산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러나 현재의 사민주의 모델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그 생산수단의 소유마저도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지 이것이 가장 큰 공산주의와 사민주의의 차이로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민주의 사회에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공존할 수 있다는 모델 이것을 최사장이 굉장히 부러운 사회다라고 278페이지에 6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부러운 사회다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회민주주의에도 문제점은 존재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의 채무가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다 보니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복지 측면을 증대시키다 보니 당연히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국가재정이 악화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북여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실제로는 부유함이 사민주의 때문은 아니고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 때문에 부유한 현재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모순인데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 실제 데이터를 책에서도 근거로 제시하지만 그런데 복지 지출이 더 많음에도 더 보유할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고 살펴봤더니 사민주의 체제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속해 있는 이 유럽 전체 시장이 너무나 광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사민주의 국가들이 이런 체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자원이 많고 또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순히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민주의 모델을 채택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환경상 맥락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최 사장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사민주의 체제로서 전환하지 못하는 혹은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장적 한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치 파트의 마지막을 달려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민주주의는 가능성의 체제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281페이지에서 조금은 달리 생각하는 건 최 사장이 이렇게 주장해 민주주의 절차는 시민이 원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문유석 판사의 최소한의 선이라는 책에서 헌법의 조문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선택으로 뒤바꿀 수 없는 사회 체제인 거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명확해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최선영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선택할 수 있다 열려있다라는 어떤 파용론의 의미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현실성으로서는 제로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 화용론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요 왜 우리 사회 한국 사회는 보수화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왜 보수화 되어 가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이 생각은 최 사장의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 물론 그 전제로 지금 냠냠이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래서 최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제가 뭐였을까 본인이 또 생각해서 밝혀요 첫 번째가 역사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랑 적대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6.25 전쟁이라든지 남북 분단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트라우마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공산주의랑 사회주의에서 멀어져야 돼 도망쳐야 돼 보다 너무 큰 얘기 되지 않았겠다라는 전쟁을 지적했다는 거 그걸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정규 교육이 있고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있는데 문제로 얘기를 한 건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이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나 동일하게 좀 보수적인 측면을 띄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디어는 결국은 기업 중심의 기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도하에 교육도 형성이 될 수 있고 미디어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미디어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수익 구조의 한계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세 번째가 진짜 띵 했어요 와다 오면서 세 번째는 대중의 비합리성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대중이 우리가 보수적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지언정 대중이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또렷히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정치나 어떤 경제체제가 자기 이익을 대변할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그거는 이제 대중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이나 편향된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경제체제나 정치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세계에서도 중후정치가 현실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중이 제대로 깊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 스스로 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에 책임이 있다 이거의 신뢰로는 그런 걸 들 수 있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근데 너는 왜 보수 정권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정당이나 정책을 선택했을 때 본인에게 들어오는 복지 혜택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 당이 좋아 저 사람들이 좋아 라고 해서 선택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 스스로의 비합리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중이죠 대중 스스로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반대급으로 알아봤고 역사, 경제, 정치 체제에 이어서 사회 파트로 갑니다 네, 사회 파트에서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를 두 가지로 나누고 그 사회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게 바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총합이 사회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집단주의는 개인의 총합이 사회보다 작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라는 건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모아서 그게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게 사회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예시를 책에서 설명하는데 도시가 있고 재해가 닥쳤어 홍수가 났는데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가운데 댐이 하나 있고 이 댐을 폭파시킨다면 그러면 이 도시를 구할 수 있는데 A라는 도시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댐을 폭파시킴으로써 그 A도시 옆에 있는 가는 길에 있는 작은 B라는 시골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약 50명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나의 결정으로 그러나 A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국방부도 있고 주요 기관산업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이 몰려 있다는 거 그런 전제로 댐 폭파를 했을 때 A도시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댐 폭파를 하지 않으면 B라는 시골마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전체의 이익인 집단주의를 선택하는 방향에서는 댐을 폭파할 것이고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댐을 폭파하지 않고 B마을을 시골을 유지하고 구하는 입장을 취하겠죠 여기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성향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 사회를 이렇게 일단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떤 식으로도 우선한다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더 우선한다는 관점 이 두 가지를 옳고 그른지 따지기는 어려운 주관적 신념의 측면을 갖는다고 최 사장이 정리한다 세상 논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는 그 체제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두 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극단화되었을 때 이러한 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발현이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발동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내용은 전체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이기주의 모델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최 사장의 정리에 따르면 그러나 전체주의가 발생했을 때 집단주의의 극단화인 전체주의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문제다 쉽게 말해서 전체주의는 욕이다라고 욕? 309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최 사장이 말해 이렇게 연습해보자 우리 사장님은 전체주의적이다 우리 교수님은 전체주의적이다 대통령은 전체주의적이다 욕이다 진짜 욕이라고 쓴 거야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모두 부정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기주의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기주의는 만약에 이슬이가 남여미한테 피해를 줬어 이기주의를 부려서 그렇다면 어떤 이 사회라는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이니까 개인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사회가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재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스템과 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한테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한 이기적인 행위가 남을 괴롭히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벌을 받기 무서운 것도 있지만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어렵다는 거야 네 그런 부분이 개인주의가 극단화된 이기주의에서의 한계 혹은 어떤 정화작용이라고 한다면 극단주의에서 극단화의 전체주의는 정말 문제다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네 전체주의만은 언제나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는 개인이었지만 만약에 국가나 사회 집단 전체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특정한 소수 개인을 희생시키면 그러면 진짜 개인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가 이러는데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궁극주의나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키는 전체주의의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전체주의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역시 히틀러죠 히틀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거꾸로 흘린 세계사 거익세에서 6장 히틀러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룬 내용들이 꽤 있다 쌓여간다 거익세 녹음으로 다음번 고고하시죠 이런 전체주의는 독립적으로 자생한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경제위기가 발생시키는 어떤 병리현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전체주의의 발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회에서 전체주의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히틀러가 나치즘을 펼치게 된 이유도 전쟁 배상금이라는 아주 막대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 다돌림의 원리가 유사하다고 또 설명을 하면서도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비윤리적인 행위가 벌어졌을 때 내가 직접적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건 아니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다 더 혹독하게 혹은 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가장 부패하거나 무서운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다 같이 그러니까 나도 저 비윤리적인 행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티가 안 나겠지 눈 감아주겠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개인주의의 극단화 모델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주의의 극단화 모델 전체주의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전체주의가 발생하고 전체주의의 부패된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인간들이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을 구하는 법 그래서 이 자연권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개인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라는 것 그래서 고민을 하시면 되고 자연권이 등장하게 된 게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당시에 있던 인권선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는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나와 있다 네 그러니까 자연권 해석하면 천부적인 권리죠 그러니까 하늘이 부여해준 천부적 권리로 국가일지언정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권은 생명 그리고 재산 자유가 대표적이고요 국가는 어떤 상황에 와도 절대로 이 개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고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권이 법도 아니고 권리다 보니까 나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주장을 해봤자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강도 높게 지켜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해요 이상적인 얘기라는 한계점을 띄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어떤 개입도 사실은 어떤 타국에서 자연권이 침해됐을 때 이것을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부 세력의 압력이 가해지려면 명분이 살 때까지 극단적이고 가시적인 자연권 또는 인권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예를 들어 유엔이라든지 중재국이라든지 그런 탄압에 대한 저항하는 세력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국제기구의 외압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국제기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국제기구의 역할마저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국제기구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야 그제서야 외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인데 실제로는 국제기구의 구조상 소수의 선진국의 이익에만 대변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실제로 190개 정도 되는 국가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갈 때는 현실적으로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상임위 사고 다섯 나라 어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이 다섯 개 국가가 하나라도 반대하면 실제 이 190국의 참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유엔의 인연 문제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다섯 개 국가, 미러, 영프 중에 이익이 대변될 때야 이러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 국제기구가 정의나 윤리라는 이름보다는 힘의 논리를 더 가까이 한다는 거 이 예시를 보면 자연권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상사회에 있는 개념인 거고 이런 정의랑 도덕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연권을 보유해줄 집단은 지구성이 없다 그 제사장도 밝히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7페이지 실효성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연권은 개인의 권리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집단주의로부터 발생한 전체주의와 자연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주의에서 다시 세금 문제를 이야기해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정치 파트의 시작부터 이 책을 전반적으로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역시 사회 파트에서도 세금을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권과 전체주의의 개념을 적용했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연권의 세부 요소 중에서 재산권이라는 것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 입장에서 어떤 부유한 자본가에게 세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전체주의적으로 적발했을 때 맞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그죠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당한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주의의 어떤 부도덕성 또는 자연권 침해의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계속 우위를 점해왔었던 진보 입장에서 전체주의적인 폭력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자 입장에서의 견해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부당하지 않게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내가 돈을 정당하게 벌어들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를 했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너는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누진세를 내야지 일반 노동자들은 10%를 내더라도 너는 한 30%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회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반론을 나는 충분히 기부라는 방식을 통할 수도 있고 내가 노동자를 탁취한 적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준과 법을 지켜가면서 돈을 정당하게 벌어들였는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가정을 여기서 전체주의와 세금이라는 파트에서 최 사장이 질문을 번지고 있다 근데 여긴 좀 재밌었던 게 방금 이야기했던 거지만 진보라는 집단이 어떤 보수와 반대로 굉장히 정의롭고 평등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소수의 부자에게 노진세를 부여하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정답은 없다라고 가정을 두고 뒤로 갑니다 자 이번에 미디어를 살펴봅니다 앞에서도 정치 파트에서 미디어의 속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미디어의 본질적인 고객 마지막 최종 보스는 기업이다 시청자가 아니라는 거 자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의미론과 화용론을 먼저 살펴보고 미디어의 특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언어나 말에 대한 탐구법으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의미론이고요 두 번째가 화용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의미론과 화용론 말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지 네 그래서 의미론은 내가 지금 한 말 내뱉은 말 자체의 내용과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지론이고요 화용론은 이 말 자체의 의미에서 나아가서 왜 하필 그 시간 그 공간 그 주체 그리고 그 대상 가운데서 이게 말해졌는가 그 상황을 다 파악하는 거 그걸 바로 화용론이라고 해요 이 예를 들어드려도 될 것 같아 자 물이라는 키워드로 328페이지 예를 듭니다 제사장이 네 C와 D가 공사장에서 미장일을 하고 있고 C는 전문가 D는 견습생 그러니까 보조라는 거지 자 C인 전문가가 한참 D와 함께 일을 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그리고 C가 D에게 미장일을 하다가 소리쳐 물이라고 외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말 더운 날씨에 일을 하고 있는 프로가 물이라고 외쳤을 때 보조인 D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자 물은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냐는 거지 미친놈이지 미친놈이 되는 거지 라고 책에도 써 있어요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는 얼굴을 당신을 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앞서와 같이 화학적 결합물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의미론이라는 거고 화용론은 실제 의미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고 내가 초신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뛰어나가서 시원한 물을 구해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화용론은 말의 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사용되는 외적인 시간 공간 주체의 대상의 상황을 파악하는 행위 그래서 화용론을 잘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최 사장이 부연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미디어 또한 미디어의 보도 같은 것도 의미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화용론 쪽으로 왜 하필 그 시기에 그 뉴스가 전달되었는지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담고 미디어가 우리에게 정보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미디어가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실만을 보도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의미론적으로 독자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된다는 거고 어디까지나 언론과 메스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여러 말과 보도들도 우리가 화용적인 의미에서 접근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래서 그래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언어철학자면서 동시에 사회정치적 실천가로 알려진 노암 촘스키가 이렇게 말했대요 신문과 방송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한계를 제시해준 거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 미디어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정치체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인 경우 우리와 같은 경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단인 거고 그 반대 민주주의의 반대인 독재사회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화용적인 입장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 결국 최 사장은 이러한 미디어의 화용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334페이지 문제는 바로 대중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은 정직하고 순박해서 미디어와 사회가 우리를 보여주는 그 사실대로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만약에 의심하지 않게 되면 결국 대중이 가질 수 있는 이익과 권리를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가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거 약간 나랑 생각 비슷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는데 생각은 비슷하지만 뭐냐면 334페이지 가정이야 단적으로 말해서 당신의 삶이 현재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면 재벌기업의 특정 제품이 세계 점유율 1위가 되고 스포츠 스테가 세계 선수권대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당신에게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미디어가 재벌기업과 스포츠 스타를 칭찬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반영한다고 해서 그 열광을 맹목적으로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 주변의 삶에 대입해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은 내 고등학생 자녀가 자기 반에 전교 1등이 있다고 나에게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세상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어떠한 연예뉴스 어떠한 스포츠 뉴스 어떠한 세계 시사나 이슈도 나와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물론 이 전제는 내 삶이 비참할 때 비참하다는 건 경제적일 수도 있고 정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잡 단안할 때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 얘기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거고 나의 개인주의를 극단화해서 이기주의로 만드는 생각의 발로가 아닐까 완전 개인주의적인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남일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나와는 상관없는데 근데 남일이 맞지 근데 왜 여기서 단적으로 비참할 때라는 케이스를 전제로 까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비참할 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때 비참할 때 재벌 총수의 어디가 대박났다는 정보는 비참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정보에 차원에서 내가 습득하고 싶은 건 습득하고 놓을 건 놓고 내가 여가가 될 수 있고 그럴 것이다 엔터테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비참할 때는 내가 상황이 어려운데 정작 제가 금메달을 딴 게 내 개인의 생활에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과 일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지 최 사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보여지더라고 이거는 본인 어떤 전제도 하지 않고 설명한 내용이거든 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 앞에서 책에서 주부장창 분위기를 띠는 것들 있잖아 여기는 당신의 판단에 맡긴다고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지 우려하는 바가 명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라 너 혼자가 중요해 이걸 하기보다는 대중 혹은 미디어에 너무 일일 비하지 말고 미디어는 광고 잘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면 그거에 맞게 편집과 배열을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대로 습득해서 뭔가 본인한테 맞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사회 파트의 마지막 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사회 파트의 마지막 장을 뒤로 하고 오늘의 마지막 장 윤리로 갑니다 역시 마지막은 윤리죠 신났네 윤리 먼저 윤리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고 하고 윤리랑 비슷한 말로는 도덕이 있는데 일상에서는 도덕이나 윤리나 비슷한 말처럼 같은 말처럼 쓴다고 해요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덕은 실천적인 느낌이 강하고 윤리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 그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이 합의를 하고 암묵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 규범이죠 규범이나 규칙을 도덕이라고 하고 이 규범이 정말 정당한지 그리고 규칙이 합당한지 의심하고 검토하는 게 윤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최사장이 설명을 해줬어요 남냠이가 얘기한 거를 책에 있는 정리로 말을 보태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착한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맹목적으로 되자는 게 아니라 대체 무엇이 착한 건지 고민해보자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명제 두 번째로는 당위 명제인데요 그래서 사실 명제는 뭐뭐이다 라고 끝나면 그건 사실 명제예요 A는 B다 이런 식으로 사과는 맛있다 그냥 사실 명제죠 그리고 당위 명제는 뭐뭐 해야 한다 가 당위 명제인데요 방금 펭숙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명제에서 뭐뭐 이다라는 것 특히 사과는 맛있다라고 책에 얘가 들어있는데 맛있다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사실이긴 해 맛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더 맞지 않나 아니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과는 맛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맛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냥 주관적으로라도 맛있다라고 내가 말하면 그건 나한테 맛있는 사실인 거니까 그게 사실 명제가 되는 것이고 당위 명제는 사과는 맛있어야 한다 맛있는 게 아니고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이어야 한다라는 전제일 때 당위 명제라는 거지 이게 바로 윤리적인 접근이고 분석이라는 거 그래서 가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최 사장이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를 도출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 명제라고 치자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사실 명제를 통해 증명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관해요 당위 명제는 사실 명제랑 무관하게 판단을 하고 당위 명제 자체로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이 실제 세계가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윤리가 당위 명제니까 그렇다 여기까지 명제에 기반해서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말씀드리고 도덕과 윤리의 정의도 정의 내려봤습니다 네 자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갑니다 자 윤리를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네 의무론과 목적론입니다 네 의무론 자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의무론과 목적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음 윤리를 보는 관점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의무론은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가 바로 윤리다 응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목적론은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윤리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책에서 쉽게 이해를 돕자고 예로 들었던 건 의무론자는 종교인들을 둘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옳은 일이란 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란 신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 어느 정도 절대적인 룰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런 반면에 목적론자는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중근 의사를 예로 들었다 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같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알았을 거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격을 했고 오히려 이제 민족의 해방이나 독립이라는 다수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총을 쏜 거니까 또 다수의 존재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의무론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인 거지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행했기 때문에 목적론자로서는 윤리적인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윤리가 아닌 목적론과 의무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걸 시점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현재에 있다고 했을 때 과거로부터 주어져 있는 의무를 고려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데이터를 내가 지금 적용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의무론적인 태도인 거고요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결과를 고려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적론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을 결과주의라고 부르고 의무론을 비결과주의라고 부른대요 그렇게 분류를 해본다고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듣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판단은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 그런 의무론과 목적론의 이론적 배경을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자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대답략 제로의 6장 서양철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적은 없고 왜냐 칸트가 등장을 하는데 칸트가 의무론 대표하는 철학자로 등장해요 설명이 재밌더라고 그래? 최 서장이 설명하기를 칸트는 학문에서 중간보스 정도 되는 사람이래 그래서 문학, 철학, 예술 등 인문 분야에서 인문학의 어떤 분과든 깊게 파고들다 보면 중간 정도에서 그를 만나게 된다는 건데 그리고 어렵게 그 중간보스를 물리치고 더 올라갔을 때 마지막 끝판왕의 삼형제가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최 서장이 설명을 덧대길 이들에 대해서는 지대넘략 제로의 철학파트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 저희 방송에 6장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와 2권에도 철학이 나와서 2권도 저희가 곧 할 거잖아요 지옥이네요 그러면 제로를 일단 들어가서 그녀의 말로 영원회기 아니야? 우리는 계속 지대넘략만 할 것 같아 몇 달째 지대넘략 칸트 몇 번째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로의 방송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는 앞으로 나올 좋습니다 넘어가자 간단히 합니다 여기서는 칸트를 주로 다루진 않는데 대략 250년 전에 동에서 활동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도 했었다 계속 계속해 빼고 순수위성 비판, 실천위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 세 가지의 대표 비판이 있어 칸트에게는 이 비판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비판이나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걸 한번 규정해보자는 거지 그런 의미로 비판을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설명 역시 저희가 제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다루는 내용으로는 동의 동의 여기서 저희가 칸트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저희 독서스텔라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실천위성 비판입니다 정언명법 말하는 거죠? 맞아 이 실천위성 비판은 윤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라고 최 사장이 정의를 했는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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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얘기 그지 그지 칸트가 당시 본인이 살아가던 시대에서 도덕법칙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상을 마주하면서 상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철학담론 속에서 절대적인 도덕법칙을 찾아서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뤘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도덕법칙의 존재가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칸트가 제시했던 솔루션 바로 정언명법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언명법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따라야 하는 도덕법칙을 찾아내는 계산기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최 사장이 설명을 진짜 간결하게 잘한 거야 근데 너무 괜찮은 게 계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봤을 때 도덕적이지 아닌지 판단해주는 계산기 쉽게 말해서 여기 써 있기를 너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쵸 그쵸 책에 나오는 예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거짓말을 해 그러면 그 사회가 괜찮겠냐는 거죠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연대도 무너져버릴 거니까 나 한 명 거짓말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도덕적인 기준을 모든 사회에 있는 구성원이 다 한다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해보고 그게 아주 파탄이 나겠다 싶으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또 다른 예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했어 근데 그걸 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쓰레기를 줍는다 라고 상상했을 때 그 사회가 긍정적이겠죠 그렇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이다 도덕적이다 라는 것이 정언면법입니다 매우 괜찮은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사실 나는 이걸 보자마자 멱지사지가 생각나더라고 정언면법을 바탕으로 칸트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법칙과 의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정언면법 생각보다 쉽다 7천이성 비판에 나오는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고민 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칸트가 멋진 말을 남긴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칸트가 보편적 도덕법칙이 돼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과 내 안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자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설은 칸트를 통해 단단한 토대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최사장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낭만적인 규범주의잖아요 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알겠습니다 경외심을 채우는 거? 별림들과 독서스텔라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희 둘은 아니신가 봅니다 네 아니요 좀 빠지겠습니다 윤리에서 의무론을 말씀드렸고요 반대의 개념으로 목적론을 설명합니다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는 공리주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공리주의는 19세기 무렵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윤리견해라고 해요 그래서 벤담 그리고 밀이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굉장히 유명한 모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중간에 죽음창을 외우죠 네 맞아 외웠어요 자 공리주의의 장점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되지 최대 행복으로 라는 것이고 이 벤담과 밀을 굳이 구분하자면 벤담은 양적인 행복 그리고 밀은 질적인 행복에 있다 자 배가 침벌하는 사례가 있어요 10명이 탈 수 있는 배고 11명이 타 있습니다 1명을 던져야 돼 왜냐하면 10명이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1명을 던진다고 했을 때 이슬이라는 사람을 던진다고 치자고 근데 그 이슬의 만족도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나 나머지 살아남는 10명의 만족도는 플러스 1이야 그러면 11명이니까 1을 제해도 10이 되겠지 그래서 양적으로는 이게 의미 있다 왜냐하면 그 합을 했을 때 0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행복이 증가됐다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양적인 행복 벤담이 주장한 경우고 밀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벤담의 주장처럼 했을 때는 너무나 도덕적인 선택이 안 나와 그러면 이슬은 죽여도 되겠네 저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도 되겠네 되는 건데 벤담은 행복을 양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양이 많으면 행복이 많아져 이렇게 판단한 게 벤담이라면 총량이지 행복을 총량 양으로 측정을 한 거고 밀은 이 양뿐만 아니고 질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364페이지에 세상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벤담의 이론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순무식한 국미주의를 세련되게 만들어준 인물이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밀이다 그래서 아까 배에서 사람을 던지는 예시로 돌아가면 다시 이슬을 던져봅니다 이슬이를 배에서 확확 던졌어요 그런데 미리 생각했을 때 한 명 한 명 행복을 지수를 측정해봤는데 벤담처럼 해보긴 한 건데 벤담처럼 해봤는데 누구는 1, 누구는 2, 누구는 9였는데 이 던져지는 이슬이 마이너스 2만인 거예요 남양이 행복은 플러스 10 이슬을 던졌을 때 펭수기 행복은 플러스 1000 오 좋아 그러나 이슬이가 마이너스 2만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나는 던져줄 거니까 행복 마이너스 2만인 거예요 이슬이가 그래서 이 모두를 합산해봤어요 11명은 그랬더니 아무리 다수들이 그러니까 10명이 만족을 해도 그 총합이 행복에 대한 총합이 0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질적 고통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밀은 이런 쾌락과 행복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개개인의 질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평등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밀은 쾌락과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평등 등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와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주장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윤리를 두 가지 측면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살펴봤고요 의무론은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에서 나온 정언명법으로 말씀드렸고 목적론은 벤단과 밀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윤리의 개념을 잡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윤리의 정의 의무론과 목적론을 뒤로하고 우리 사회를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과연 윤리적인지 이런 질문으로 최 사장이 이 지대논자 1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역시도 앞에 사회 파트와 같이 개인주의적인 차원과 사회주의적인 차원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집단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주어로 놓고 이야기해보자 어떤 사회가 윤리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뭐가 윤리적이다 이 선택이 갖는 의미를 앞서 설명한 의무론 그리고 목적론이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의무론자의 대표주자로 하이에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평가되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이에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한 인물이라고 하고요 각자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서 경쟁을 하면서 승자랑 패자가 생겼을 때 그 결과는 정당하다 어떤 게임을 해서 두 부류가 경쟁을 하고 거기에 이쪽은 승자 이쪽은 패자 이렇게 생겼으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게 이 사람 생각의 기본 전제예요 자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을 예를 책에서 가져와 봅니다 373페이지 책에 예시가 나오는데 그 예시를 조금 각색해봅니다 우리 학급에는 이슬, 냠냠, 펭숙이 있습니다 세 학생이 있고 제가 이슬입니다 수학시험을 앞두고 냠냠이와 펭숙이가 놀기 바빠 하지만 이슬이는 코피 터지게 밤새 공부해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죠 이슬이가 놀기만 했던 냠냠이와 펭숙은 각각 20점과 30점을 맞았어 그랬더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나한테 말한 거야 이슬이한테 야 이슬아 네가 1등 했네 너 100점 오케이 너무 좋아 잘했는데 네 점수에서 한 20, 30점씩 떼가지고 펭숙이랑 냠냠이한테 나눠주는 게 어때 그래도 너는 어차피 70점이니까 네가 1등이잖아 없어라고 말한다는 거지 자 이러한 담임선생님의 행동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이러한 예시에서 이런 예제에서 이슬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은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거야 왜냐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냠냠이야 펭숙이도 이 상황에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서 아무리 큰 격차가 발생한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수학 점수에서 20점을 받은 사람과 100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성과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의무론적 입장에서 하이 에크가 주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견해가 결국 의무론적 윤리설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이에 따르면 사회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왜? 빈부격차? 결국은 너가 노력을 덜한 거고 너가 그 시기를 제대로 못 잡은 거고 너가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이게 하이 에크의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 절차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인 거네요 그게 단지 위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국가가 감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 공정하다는 전제는 깔려있어 이게 의무론적이고 반대로 롤스는 하이 에크와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롤스는 하이 에크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 대표 저사로는 정의론이 있습니다 정의론을 통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예시로 본인의 주장을 피력했는데요 이것도 기가 막힌다 각색해서 이슬, 냠냠, 팽숙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이 단기 기억상실증 걸린 거야 이미 걸려있는 거 아니야? 어 걸린 거야 근데 이 셋을 모아놓고 너희가 누가 부자였는지 몰라 근데 첫 번째로 물론 이 이야기의 전제는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부자라는 가정이 깔려있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 부자가 아니고 부자잖아요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중상층이고 한 명은 노숙자였대 그래 그래 다른 층에 있어 근데 너희가 기억상실증 걸린 거야 너희 셋다 이제 너네 셋이 누구였는지 각자 모르겠지만 너네 셋 재산을 분배를 해야 돼 그래서 너네한테 이제 재산 분배해줄 건데 분배 방식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세금 낮추고 복지도 낮춰서 개인의 자유 보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금 높이고 복지도 높여서 너네끼리 있을 빈부격차 해소해주고 제일 조금 받는 최소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야 어느 쪽으로 할래? 선택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슬, 팽숙, 냠냠은 뭘 할 거다? 루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즉 분배 사회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지 왜?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기억은 샜다 못하지만 내가 노숙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모를 부자였을 때 더 받는 것보다 내가 노숙자일 때 덜 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분배를 선택할 거라는 것 이게 바로 목적론적 윤리설 그렇지 이게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수학 점수와 대비해서 대비해서 재분배하지 않는다 공정에 따른 결과에 집중한다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말씀드린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결론은 재분배를 선택할 거라는 것 재분배를 선택하다 결과를 중시한다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정말 예시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이해가 쉬워서 그래서 을무론자는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제보다는 어떤 과정과 절체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공정한 게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하이의 그 주장이었고 수학시험 롤스와 같은 목적론자는 절차나 과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벌써 늘렀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정리해 봅니다 지대념약 1권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제로의 우주부터 기독교까지 총 일곱 장을 살펴봤던 것과 달리 현실에서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현실 이전의 이야기였던 제로 그리고 현실이었던 1권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다룰 현실 너머의 세계 지대념약 2권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번에 읽은 지대념약 1에서는 생산수단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와 경제를 나누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계속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실 세계에 맞닿아 있는 역사 경제체제 정치체제 그리고 사회 구조나 윤리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잘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정치체제가 파상되는지 그런 흐름을 순서대로 잘 설명을 되었던 책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1권에 대한 평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제로에서 큰 맥락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2권의 현실 너머 편을 다루고 이 1권 현실 편과 2권 현실 너머 편을 함께 선물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권 현실 편은 제가 꼽는 한 단어는 세금입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모두 세금이라는 면에서 우리 사회가 세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 1권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소외를 밝히면서 1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